네 안녕하세요 번호포에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파이트 게임 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파이썬 게임 개발 입문과정을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배울 때 게임을 중심으로 좀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한 파이썬 게임 같은거나 TK 인터를 이용한 파이썬 게임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배우고 또 이제 제 아들이 또 이제 게임 개발이나 그런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어리지만은 지금도 파이 게임 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좀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고 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입문자들이 처음 파이 게임 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접했을 때 어떤 식으로 게임을 하나씩 만들어 낼 수가 있는가 를 한번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제 아들한테 얼만큼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가르치는 만큼 영상을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것은 뭐냐면은 앞에서 제가 뭐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하고 뭐 TK 인터 라고 하는 것들을 UI 프로그램도 기본적인 것들을 좀 다뤘는데 파이썬 개발 환경이 우선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V3 버전 3 버전으로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편집기 중에 하나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IDLE 편집기를 또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신다면은 이제 확장 코드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들을 검색을 해서 미리 요것들을 설치를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요것을 이 환경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처음 설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설치를 누르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편집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자 지금부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파일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설치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cmd를 하나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pip install 파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스만 잡아주셨다면은 이미 설치를 이렇게 했을 거고요 저는 설치가 되어 있죠 여기까지 되어 있어야 하니 뒤에 있는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서 실습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셨다면 아마 여기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드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는 파이썬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파이 게임이라는 것은 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 게임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드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것이고요 물론 이것들을 뭐 게임 개발을 이용해서 뭔가 상용화를 시킨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 파이썬을 이용하기보다는 뭐 시샵 프로그램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 아니면 유니티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들을 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좀 알고리즘도 공부를 하고 싶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이벤트들도 그 다음에 이제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도 좀 배우면서 뭔가 재미있게 파이썬을 공부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파이 게임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좀 개발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여기서 파이썬 게임 같은 경우에는 파이 게임 같은 경우는 초기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으로 처리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파이 게임을 사용하기 위한 초기화다 그래서 여기다가 초기화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위드 값하고 헤이트 값 이거는 이제 창 크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과가 나오면은 이게 바로 이제 600에 그 다음에 300피셀 정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창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고도 나중에 여기 있다가 600, 300을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수로 선언을 하지 않고 여기 있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다른 이벤트 쪽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어떤 이벤트들 발생을 할 때 거기에서도 이제 초기화가 안 돼 있으면은 어려워지어요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변수 값을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 크기를 설정한 거죠 설정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서페이스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디스플레이들을 세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 크기를 세팅을 한다 600에 300으로 세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set question 이라고 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 창의 타이틀이에요 위에 이제 타이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타이틀이 적용이 된다 미리 한번 좀 실행을 해볼까요 어떤 것이 실행이 되냐면은 그냥 창만 하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뒤에서 또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바로 캡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300 크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600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은 바탕이죠 기본적으로 검은 바탕이에요 지금 현재 색깔과 관련된 것들은 어디에도 제가 설정을 하지 않았죠 기본적으로 검은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뒤에서 저희가 이 바탕 화면들을 설정하는 것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창에 대한 설정이죠 그래서 창에 대한 여기 또 창의 창 설정 설정이죠 창 크기 설정은 여기 있고 창 설정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동안에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러닝을 하나 변수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뒤에서 화일문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어떤 거 파이 그 러닝이 되는 동안에 한마디로 요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동안에 이벤트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그냥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다면 이게 이러한 게이밍이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 하나 만든다면 이벤트 하나 다 발생시키고 그 뒤로는 여기에 대한 이벤트들만 고려하시면 되는데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화면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그림도 넣고 사운드도 넣고 어떤 무브먼트도 이제 설정을 하게 될 것인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 하나하나가 다 이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키보드를 누르면은 이것도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움직일 때 그냥 얘가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요 그림을 하나 세팅을 하고 난 뒤에 움직일 때마다 요거 그림들을 다시 이렇게 그려주는 형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 창의 안쪽에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세팅값은 60입니다 그러니까 1분의 60 프레임 우리가 60 프레임 정도가 동작을 하면은 자연스럽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동영상 같은 것도 60 프레임이잖아요 그래서 60 프레임으로 기본적으로 시간이 이제 세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나중에 이미지를 하나도 안 들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가 옮겨지면은 다시 그리고 다시 그리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화일문이 돌아가는 동안에 동작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요런 이벤트들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본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게임이 동작하는 동안 이벤트가 이쪽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다 요쪽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위쪽에 동작하는 것들은 우리가 초기화 어떤 그림들을 세팅을 하고 사운드를 세팅하고 어떤 단순한 그림들을 그리는 데는 위쪽에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동작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것들은 이 아래쪽에 이 안쪽에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일이 게임이 나가는 동안에 게임이 끝날 때죠 끝날 때까지도 동작을 하다가 끝나면은 이제 러닝이 패스로 바뀌면서 얘가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실행이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방 우리가 실행을 했듯이 하나의 기본적인 창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프로그램들 지금 현재 이 게임 개발을 할 때 뒤에서 발생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요 뼈대를 기준으로 복사를 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이제 붙여가면서 저희가 만들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